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레오야 너무 짖는다 가을비 내리는데 가을비를 즐겨야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랬어 레오 그랬어 엘탱이는 어저께 음식 쓰레기 훔쳐먹고 두번이나 크레이트에 토해놔가지고 내가 치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러지마라 비오니까 나무 밑에 숨어있냐 비 안맞으려고 이것들아 너희들은 거기 뒤에 숨어있고 너희들은 여기 숨어있고 처마 밑에 숨어있는 두녀석 귀염둥이들 우리 귀염둥이들 코코코 코 다 모이냐 서로 만짐 만짐 당하고 싶어? 천탱이 우리 천탱이 뭐 뭐라고? 불만을 그런식으로 표출해도 되는거야? 대장이? 레오노 나 없으면 니가 대장이잖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대장 대장은 나를 좀 많이 만져줘야 된다고요 물론이지요 대장 요즘 나한테 소홀한거 같아 대장 식었죠? 안식었거든? 좀 애들한테 잘해봐 너 요즘 일 안하더라고 근무태만이야 근무태만 야 넌 달라들지마 어저께 두번이나 토해놓고 음식쓰레기 먹고 아 냄새 쩔었어 너 집에 너무 엄청 쓰레기냄새 지금 나고 있다 비오는 날에는 운동장에 못 들어간다 이것들아 창고 천장 틈새로 덩쿨이 들어와서 실내에 아주 멋있는 정글을 만들었습니다 한이 들어왔어 선물점에 피 안맞으려고 쉬똥 다 했으면 들어갈까 오늘은 비오니까 비 맞지 말고 들어가자 예 들어갑시다 신난다 얘들아 들어간다 비암맞는다 간식 먹고 푹 쉬어라 성장은 전화한거 같아 아 물이 다 쳐있네 열렸다 물이 다 쳐있네 열렸다 아 물이 다 쳐있네 열렸다 그 빛이 날아오는 것은